사장님, 저 대창사리 있던데 그거 10개만 이쪽에 넣어주시겠어요? 10개요? 10개요 10개요? 네 잠시만요, 메뉴판이 어딨지? 여기요, 메뉴판 여기 대창사리를 10개요? 언니가 사준대요 14,000원짜리 10개 잠시만 사장님, 대창 10개 더 추가해주세요 예? 그 10개 들어갔잖아요, 10개만 더 추가해주세요 10개를 더 추가해달라고요? 총 20개 추가요 그러면 잠시만요 보스, 대창 10개 추가했습니다 총 20개 추가한 겁니다 대창이 20개라는데? 20개, 20개 10개를 더 해달래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단골로 만들어야 해요 동글동글하게 깔린 거를 기차 모양으로 먹어보겠어요 먹어보겠어요 세창 10개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나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팔아도 괜찮겠는데요? 이렇게 팔아도 되겠다 지금 저 대창을 구운 게 아니라 그 외에 양념을 지금 뿌린 거죠? 아미요원이 대창을 5kg 먹으니까 오늘의 다 구울 수가 있어요 물맛 났어요 물맛 났어요 진짜 고소하고 하나도 안 느끼하다 대창에다가 양배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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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야 미쳤어? 야, 쭈꾸미 쭈네베베베베 사막입니다, 형 대박이다 그래, 맛있을 리가 없지 쭈꾸미, 대창, 새우 산잎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동그랜 띵 버킷이 와, 면내려 대창 여기 진짜 진하다 너무 자, 아미요원은 대창 아미, 아미 아, 독성진다 맛있겠다 아, 독성진다 맛있겠다 대창계의 퀸이네요 퀸이에요, 진짜 대창퀸 대창계예요 아미아나, 그란데 아미아나, 대창, 그란데 사이즈 하나 아, 말리온 왜 현타운으로 챔피언하는 거지 챔피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원래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헛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퀸 드디어 손ho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